대표님 책에 보면 침투율을 보면 상승 여력이 보인다라는 챕터가 있던데요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침투율 관점에서 지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는 어디인지 침투율이라는 건 사실은 대중화율이라는 말로 쓰는 게 조금 더 쉽게 하고요 대중화율이라는 말은 아시는 분들 중에 마이콘 글래드웰이 말했던 그런 티핑 포인트도 캐즘이라는 게 뭐냐면 비로소 어떤 기술이 어떤 세상을 바꾸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지만 이 기술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혜택을 주려면 단가가 내려가서 모두가 살 수가 있어야 되다 보니 대중화된 어떤 수준까지 가야 비로소 세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기술 자체는 혁신적이지만 그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단가도 하락하고 대중적으로 대한다는 거죠 이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크리스 멜로니 같은 사람들은 16% 룰이라고 불렀는데요 대중화된 숫자를 16% 기준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100명 중에서 16명이 쓰고 있으면 대중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는 거죠 그게 대중화율이고요 이 대중화율은 왜 중요하냐면 그 대중화율에 따라서 투자의 방법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 전기차 얘기 나오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례를 보면 대중화가 캐즘이라고 말하는 16%가 아니라 10%의 때 변곡점이 왔어요 산업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 거죠 10%에서 50%까지 되는데 15년밖에 안 걸렸다 그 전에 긴 기간과는 다르게 10%에 들어가면서 50%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간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산업마다 약간 대중화되는 그런 어떤 비율이나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대중화가 됐을 때 어떤 투자한 결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이걸 제가 조사하고 그다음에 사례들을 갖고 낸 게 뭐냐면 침투율이 대중화율이 10% 때까지 0에서 10%까지는 어떻게 투자하고 10%에서 20%는 어떻게 투자하고 20%에서 30% 이런 것들을 구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제가 생각할 때 대중화율을 갖고 만약에 조사를 다 해봤더니 가장 그런 투자에 있어서 효율이 높은 굉장히 좋은 투자 구간이 기본적으로 0에서 10% 이 구간이 오히려 결과는 더 좋더라 그러니까 대중화되는 부분은 조금 더 적었지만 성과는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상적인 투자 기간은 0에서 10%, 5% 이상이 좀 좋겠고 당연히 5에서 20% 정도 사이가 굉장히 좋은 투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구간별로 대중화율에 따라서 어떤 다른 차이점을 나타내냐면 처음에서 0에서 5%를 가는 때는 어떤 구간이 반드시 오냐면 세상이 놀라는 일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먼저는 주가가 올라가긴 하는데 반드시 사람들이 그게 상용화되기 전까지 실망해서 주가가 또 다시 내려오는 기간에 반드시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테슬라조차도 초반기에는 굉장히 사람들을 놀래켰지만 주가는 다 내려와서 2019년도까지 내내 고생을 시켰거든요 실제로 그랬다가 사실 본격적으로 19년 하반기 뒷부분 20년도에 증가 같은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테슬라의 수혜를 입은 사람도 많지 않은 이유가 정말 오래 버텨야만 되긴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처럼 초반에 어떤 기술에 놀래서 사람들이 흥분해서 주식을 사서 올라가는 기간이 반드시 있지만 그 기간이 또 반드시 내려오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 초기에 이제 2, 3% 때나 4% 이런 때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래도 좀 단기에 매도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기술에 대해서 봤을 때는 하지만 이제 10% 때 이렇게 됐을 때부터는 어느 정도 이게 주된 기술 대중화율에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조금 더 조금 긴 기간을 투자해도 되는데 투자 방법이 이제 달라지는데 초반에 10%에서 15%, 20%가 가기 전까지는 아직 주도주가 결정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한 15% 되면 주도주가 결정나는데요 더 본격적인 것은 30%부터 그러니까 20%부터 30% 정도 구간에서 완전 차별화돼요 주도주만 남고 나머지 회사들은 거기에 흡수 합병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10%에서 20% 사이에서는 특정한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ETF 투자가 더 적합하고 기술을 투자할 때 20%에서 30% 특히 25% 이렇게 어느 정도 넘어서 30% 가까이 가는 구간에서는 종목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산업이 대중화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전기차를 예를 들어 보자면 전기차는 중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대중화율이 20%에 육박합니다 거기만 특별한 거죠 미국은 작년도 5%에 시작해서 지금 8% 정도고 올해 안에 15% 정도까지 갈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IRA가 전기차 관련된 그런 지원책이잖아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성장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미국에 전기차를 투자할 때 지금 현재는 ETF 투자도 굉장히 좋은 투자지만 조금 이제 다음 내년도에서 어느 정도 구간이 가고 나면 종목으로 좁혀야 하는 때만 올 거라는 거고요 전기차 전체로 보면 지금 전 세계가 그런데 전체 대중화율은 사실 5% 미만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이 아주 본격적으로 종목을 투자할 때는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대중화율의 본격적인 상승 구간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10%에서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기차도 어느 정도 그런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10% 정도 되게 되면 아주 획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는 그런 구간이 오게 돼요 그때는 1년 만에 대중화율이 20%, 30%로 갈 수도 있거든요 아까 일반 자동차가 15년 만에 갔다고 봤어요 50%까지 그런 어떤 모멘트가 올 건데 아직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침투율을 갖고 따질 때 가장 일반적인 사례를 들기가 좋은 건 전기차다 그래서 아주 본격적인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질문 주신 지금 현재 침투율을 봤을 때 조금 더 유망하게 보이는 그런 산업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현재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하나의 침투율을 제가 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는 것은 캐시우드나 이런 쪽들은 이걸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기술의 어떤 대중화 시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언제쯤 대중화가 온다는 것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쪽에서 좋아하는 산업들 저도 그중에 유전자 산업이나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보는데 그렇게 저는 그렇게 제시하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제가 계속 투자해 왔고 그다음에 그 시기로 봐서는 현재 그런 어떤 흐름으로만 봐서는 거기에 이제 인접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그렇고 로봇도 사실은 좀 대중화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초반이지만 왜냐하면 산업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5% 미만이에요 아직 그런데 이제 아까 탈 세계화는 이거를 굉장히 앞당길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로봇도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이죠 사이버 보안 같은 것들은 지금 심지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 이미 러시아는 사이버 전쟁을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이버 보안은 아주 일반적인 그런 거고 인공지능이 만약에 3단계 4단계를 가게 되면 사이버 보안은 더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카카오 사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이버 보안을 다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러시아의 송유관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거 사이버 공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미 광범위한 수요를 나타내니까 이런 정도가 아마 좀 집중할 것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 사이버 보안, 로봇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럼 침투율을 개인들이 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캐시우드나 이런 곳들은 침투가 대중화율을 계속 발표를 해요 어떤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쉽게 얻으실 수 있는 건 매년 연초에 캐시우드가 내놓는 아크에서 나오는 산업에 대한 물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산업만 커버를 해놓긴 했는데요 그 산업 레포트 몇 십 장짜리를 보면 거기에 산업별로 대중화율 진행 진도를 자세히 기술해놨습니다 이게 좀 정확하고요 그거 외에는 기술 잡지들, 저희는 로보틱스 투자를 한다고 하면 로봇 관련된 기술 잡지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곳들이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추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군요 그럼 지금은 침투율이 너무 미비하기는 한데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들이 혹시 좀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뽑는 게 수소죠 수소요? 현재는 재생에너지 중에서 제일 아직 초기 단계죠 그런데 광범위한 기술로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간단히 포인트들은 이런 거에요 미국에 예를 들어서 풍력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들이 있어요 미국에요? 미국에 예를 들어서 중부 같은 곳들은 굉장히 바람이나 태양광 관련돼서 유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전력 사용량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막 사막 이런 데니까 오히려 전력 사용은 동부와 서부가 많은데 문제는 이 축적해놓은 전기를 여기로 운송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신재생에너지에 운송 기술이 없어요 풍력을 어떻게 옮겨갈까 이런 것들을 전기로 만들어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전기 상태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쓰이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기술이 수소기술이에요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그거 이제 온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액체나 기화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에너지로 변환하는 거죠 그런 기술인데 현재로서는 수소기술이 유일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의 전력 비착류 이거가 이제 소금동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똑같이 쓰셔도 그렇게 에너지로 소금동굴에 저장하는 기술이 계속 개발 중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소기술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이게 수전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용될 것 같은데 현재 케파는 굉장히 작고 단가, 제조 단가 자체가 너무 높아서 현재 신재생에너지 중에는 일반 기존의 화석연료하고 비교했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이 단가가 내려간 것은 태양광 정도입니다 나머지들은 아직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야 경쟁이 되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중국의 폴리실리콘 이런 거 문제 수요 공급 문제 때문에 올라가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편적인 단가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태양광 경쟁력이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수소는 그런 면에서는 경쟁력이 상당히 준비가 안 됐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광범위한 기반으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이거 정도가 관심을 갖고 초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수소를 어떤 식으로 쓰는 건가요?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 얘를 다시 액화 이렇게 어떤 상태로 바꾸면서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를 모아서 그걸 에너지로 쓰는 거죠 그런데 얘를 옮기려면 어떤 특정 상태로 만들어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상태로 만들어서 옮기기에 가장 유리한 게 수소 상태라는 거죠 그럼 수소를 어디다 저장해 놓고 옮겨 놓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쓸 때 그거를 이제 상태를 바꾸면서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소를 에너지로 이동시킬 때 큰 배가 사용되는 이유가 온도 조절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하기가 좋아서 몇 개가 성공했어요? 지금 이렇게 큰 바다를 건너가서 성공했느냐 이거를 해봤거든요 그런 수소 기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수전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기술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현재로서는 대표적인 에너지 변환 기술로 저장 기술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기술이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앞으로는 기술이 발전하면 그게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한국도 수소 관련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나라인데 왜냐하면 태양광, 풍력 다 분리해요 여러 가지 자연 조건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수소에 더 힘을 줘야 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도 굉장히 많이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유럽은 뭐 수소 그런 버스, 기차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현재 그렇구나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현대차에서 원래 수소차를 개발을 하다가 지금은 좀 안 하고 있네 하기는 하지만 주력이 전기차 시대가 먼저니까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로 하고 있는 거고 수소 관련해서는 아직도 광범위한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지자재들이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이 수소는 이제 한 세 개 당대가 있는데 뭐 그 블루 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탄소가 안 나오면서 수소를 만들 수도 있지만 수소를 만들면서 탄소가 같이 나오면 이 신재생에너지와 탄소가 서로 이렇게 서류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단계들이 수소 생산에는 세 가지 단계 정도가 있는데 이것들이 한국에서는 다 시도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그 수소를 좀 변환하는 그 기술 자체를 가진 회사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 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말씀드리면 수소 관련된 기업만 투자하는 ETF는 이미 미국에는 두 개 한국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나와 있고요 거기에는 수소 이제 수소라는 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산업만 한다 수소 관련된 산업만 하는 데를 뭐라고 말하냐면 퓨어 플레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도 하면서 수소도 하는 비중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수소를 어쨌든 하는 기업만 다 투자를 하는 그런 ETF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유럽 기업이 제일 많고요 미국 기업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 수소 ETF가 또 있군요 네네 그러면 그 수소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더 하게 되면 원래 전기 공급이 원활하던 지역에서는 사용할 일이 좀 적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어떤 게 나오냐면 전력 공급이 원활한데 그 전력을 만드는 원천이 뭐냐를 지금 법적으로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탄소가 많이 나오는 것을 줄여라 없애라고 할 수 없이 가져가는 동안에는 너네가 내놓은 탄소량 정해진 것보다 더 나온 만큼 세금을 내라는 거죠 탄소세가 세금과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세금을 안 내는 기술로 전력을 생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래는 원자력은 그런 면에서는 이게 조금 묘한 놈이라 여기에 속하는지 몰랐는데 지금 다급하니까 그냥 유럽이랑 미국이 아 이거 신재생이야 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수소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하거나 너무 이게 퓨어하고 그런 건 다 아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예를 들어서 폐기물 같은 걸 처리하면서 수소가 나올 수 있다면 기왕에 처리해야 되니 수소를 만드는 기술들 그게 이제 막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죠 하긴 어쨌든 그냥 이런 석탄 빼는 건 조금 탄소가 많이 나오고 원자력은 뭔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애매하고 위험한 것 같기도 하니까 관리 위험이 있죠 수소로 갈 확률이 좀 높아지겠네요 기술만 좀 좋아진다고 사실은 태양광이 지금 그리디비페리티라고 해서 화석연료와 비용이 동등하게 드는 그런 점을 넘어서 국가별로는 넘어서 있는데 이렇게 수소가 가는데 시간은 좀 걸려 보여요 그러니까 더 빠른 건 당연히 태양광처럼 가는 더 빠른 건 당연히 풍력이랄까 수력이랄까 풍력 같은 것들이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수소가 아까 저장, 분반 이런 것과 관련된 기술이 관련돼 있으니 더 빠르게 만약에 더 빠른 속도로 혁신이 일어난다면 풍력을 앞지르거나 아까 말한 그리디비페리티에 가는 데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없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수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쪽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드는 거죠 공부를 좀 해봐야겠네요 이쪽도